21번 주문은 망자에게 입을 주는 주문이었죠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입을 주는 주문이고요 이번에는 아니의 파피루스 여섯 번째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사자에서 1장 할 때 봤던 파피루스죠 이 부분이 바로 22번 주문의 시작 부분이고요 이 부분 뭐라고 써있냐면 저승에 있는 그에게 서기이며 모든 신의 복남물의 회계사 오시리스 아니에게 입을 주는 주문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은 이 파피루스의 주인인 오시리스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사람이 직책이 나오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미라로 만들어지면 얼굴이 꽁꽁 붕대로 묶여지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주는 주문을 외우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을 가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일어났다 숨겨진 땅의 아래서부터 라고 써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슈타 이게 비밀이란 뜻이죠 그래서 숨겨진 비밀의 그런 땅이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스웨트 이거는 알이란 뜻입니다 숨겨진 땅의 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부활했던 의미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내가 내 입을 받았다 그 입으로 나는 말을 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위대한 신 두어트의 주인의 임재하에 이렇게 입을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모든 신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신 앞에서 내 두 손이 속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나는 오시리스 레스타우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 석의 아니가 계단 위에 있는 자와 함께 하기를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계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두 불의 호수로부터 왔다 두 불의 호수라는 거는 어떤 사후세계에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는 그 불을 껐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 주문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23번 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